여기서 잡으면 알 수 없는 내장이 나온대 나왔다 하던 세팅으로 바꿔주고 내장 200개 정도 모으면 된다는데 간단하게 100개 모아볼까 내장 30개 내장 estaba seguro 118개 eran 138cm racias 139cm 149cm 73개 73개면 한번 도박해볼만해 질 좋은 내장 여기서 이제 9개 더 나와야 되는데 질 좋은 내장 하나씩 하면 오히려 하나씩 하는게 확률이 좋을지 몰라 당황하듯이 이게 시변 뽑기보다는 하나씩 뽑는게 오히려 운이 좋을 때가 있어요 시변 뽑기 이런거 믿으면 안된다니까 이제 안나온다 오오오 몇개야 몇개 세개만 나오면 돼 여기서 세개가 과연 나와줄 것인가 오오오 두개 두개 여섯개중에 아 열두개중에 딱 여섯개 마다 하나씩 나오면 되는데 오오오 좋아요 마지막 마지막 하나 오 끝났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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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뽑기가 짱이지 이게 열 번 열 번 한 번에 하면 안돼 하나씩 해야돼 이거 더 하려고 클럽 끝났을 otz quo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